필리 demasiado 절밀풍 따뜻한 걸 뭐야? 이드위즈였어? 뭐야? 아이차 야아 야 이거 뭐하는 시키입니까 이거 뭐야 얘 뭐야 이거 아 야 진짜 야 쓰겟죠 다이아일 맞냐지? 나 1겜으로 돌렸나? 나 1겜으로 돌린 것 같은데? 자유로운 게임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쵸 여러분들 나 이거 잘못 돌린 것 같아 야 알리 할 걸 그랬다 알리가 좀 더 버티잖아 그래도 푸드렴하자도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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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집중해서 할께요 힐링다가 생각보다 세네 보기좋아 보기좋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졸았나요 신지데분들에게 졸았나요 신지데분들 개 개 개 뭔가 묵직함이 있네 신지데분들이 아 얘 때문에 졌어요? 아 진짜? 긴장 밟아야겠는데 근데 이분이 3연패 했으니까 한판 2기 잘 졌어요 아 이거 무리해서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다 그냥 아 재별프크 할걸 오 오오오오 ㅎㅎ . . . 오 뭐야 이즈우 사실 남겨둔거다 마지막 한입 이즈 앙? 배워물어버리기 오호호 오마이갓 야 이거를 근데 게임이 재밌다 이거 아 웃으면서 할 수 있는게 너무 행복하네 판만 가나봐요 아무래도 원딜도 아까 빠졌는데 한 9분, 9분 20초? 아니 실은미드, 한 6분 20초, 실은미드 어, 쉬웠어도 나쁘지 않은 거 맞지? 서로 크니까 더 좋네 너가 보는 것, 내가 먹는 것, 내가 쏘는 것 다 공이 돼있어 뭐야 너무 흥분했는데 얘? 오우 핵 멋있어 얘 뭐야 이거 오우 그래 나와 나와, 나와, 연결 어? 아 얘 붕도 뺐구나 와, 망했다 아 손 죽기는다 조심해라 친구 친구? 아니 내가 그럼 공유가 안되잖아 어? 이거 탓이네 어? 미안해 친구 와드가 없었어 블라디미르 온다는군 파일 때 모기 시기 나 보고 있지? 공유 된다 흠, 놀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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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 야 야, 잘 가 야, 잘 가 미안하다, 야 아 어 어 아 이거 안 맞나 아 아 아 이주궁 까비 이주궁은 언제나 볼타 야 그가 그가 탑으로 야 뭐야 전국으로 다 왔다 갔다 그려 바쁜 봉이시네 아 이거 바텀 근데 아까 킬각이 조금 두 번 나왔는데 그거 아쉽다 야 오늘 바뀌었는데 야 오늘 바뀌었다 아 난 더 좋아 사실 냄새 나가서 좀 싫었거든 아 이게 안 부셔지는구나 어 뭐 일로 오나 보다 아닌데? 타빈인데? 하하하하 이번엔 못 탔네 다음에 꼭 타라고 친구 하하하하 다음 기회가 있을거야 여기 아까 와드였지? 그러니까 랜턴 탈 줄 알겠다고 하면서 막 계속 버티는데 혼날 줄 알아 너 40초 뒤에 또 죽는다 알겠니? 40초 뒤에 너 또 죽을 줄 알아 아 왜 갑자기 왜 안해 아니 뭐야 안해 쏟아지롱 쏟아지롱 들어갈게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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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안되지 어? 우리 신지들 죽일 수 없어 와 아 까비 잘 가라 아 개웃기네 이거 바로 방패부터 올릴게요 이거 솔라일부터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접착제 빠르면 랜턴도 못하잖아 큰일날 뻔했다 더블킬 했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는데 보기보다 제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오픈이래 다 오픈이냐 너는 안 믿어 이제 저거 진짜 안하네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그래도 포블드 못 땄네 야 진짜 이거 예능몰이다 야 근데 쓰레쉬도 당황했겠지 저런 조합으로 어 저런 조합 처음인데 보니까 나도 이런 거 처음 봐 신진드 원딜 처음 봐요 나도 원딜은 아닌데 포지션이 그냥 원딜 포지션이니까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내 마음 이렇게 분끈한데 어 진짜 진지한가 본데 진지하게 던지는데 뭐야 게임 이 게임 하지만 아직 모른다 롤은 아직 모른다 저 녀석들이 저 녀석들이 개뼈다고 던져주면서 아주 그냥 살랑살랑 꼬리만 흔드는거지 조심해야 돼 아니 몰라 얘들아 얘들아 진에게 시간 떨지마 지금 블라디미르 잭스 잘 컸어 왕기 샘프 2명이 잘 컸다 얘들아 이거 생각해도 해야 돼 야 잘하는데 야 이했다고 생각했던거 소요된다네 뭐야 나 아 뭐야 왜 더블 킬이야 어 뭐야 어 이거 게임 분위기 이상한데 블라일로 나까지 죽으면 진짜 이거 이티비티 하겠다 집중하자 어 난 이기부식 난 승급전이라서 건질 수가 없어 난 이기부식 커지겠다고 이게 다시 갔다잉 조심 나 솔라비 펜터 들어갈거야 오케이 펜던트는 누구한테 가야되지 이거를 누구한테 걸어주면 좋을까 이즈? 그래 야 이즈는 이즈 너 이제부터 원딜이야 이즈 너만 지키고 게임해볼게 이즈들만 지킵니다 이번 게임 우리 사실 이즈 원딜이었고 그리고 탑신지 대 탑 미드 이렐리아였던거야 ?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그 그 아 1 2 3 4 5 5 5 5 5 6 6 5 5 6 5 5 6 6 5 5 5 5 5 5 5 5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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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아니 갑자기 어떻게까지 밀어버렸네 안한다 안한다 하니까 팀들 더 지쳤나봐 5 5 5 5 5 6 5 5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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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5 6 9 10 6 1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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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아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바론치겠다 야 야 이거 3명이서 친다 3명이서 쳐도 엄청 잘못돼 와 주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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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아니 널 버릴게 내가 야 야 죽지않아 야 체크 너무 쎄 아 너 좀 막아봐라 뭐야 나 갑자기 컴퓨터에 렉 걸렸어 와 여러분들 봐봐 방금 컴퓨터 갑자기 렉 걸렸어 지금 열심히 막잖아 나 기맹 사람들도 기맹 걸어보내겠네 아 자 가는길 멀다 아 아 아 아 야 가는길 멀다 아 아 아 아 아 야 이래서 진짜 중국인들이랑 롤하면 안돼 와 중국인들은 그냥 게임하다가 던지니까 이거 너무 위험해 그래 바로 이니까 뒤집어놓고 다 해보자고 어 지금 개잘하는데? 와 끝났다 아니 스무조 너무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아 이겼다 아 이거 상대팀한테 또 미안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